2017 R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기술이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생태계에 기반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경제 및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세계는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해 R&D 투자 확대를 지속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술이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더욱 빠르게 진화하는 시장 미래 기술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 R&D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ICBM과 AI가 융합된 지능정보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고도화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통해 생성, 수집, 축적된 데이터가 결합한 지능정보 기술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변역을 일으킬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로봇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 등을 통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하여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이자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고부가 가치 창출 및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협력 성장을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에 앞장섬으로써 시민 경제시대를 열겠습니다. 2017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은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과 스마트코리아 구현을 통해 혁신 창업 국가를 이끌 것입니다. 그리하여 4차 산업혁명 기반 ICT 르네상스를 열어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인 지금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이 함께합니다. 2017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 2017 ICT MC C명길사업화 페스티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5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CT 기술사업 Alrighty.